미국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 알라딘이 다음 주 서울에서 개막합니다. 화려한 캐스팅과 연습실의 풍경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22일 한국 초연을 앞둔 뮤지컬 알라딘이 공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어제 알라딘 배우들의 연습 현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알라딘 역의 김준수 씨와 지니 역의 정성화 씨, 그리고 자스민 역으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하는 모델 출신 탤런트 이성경 씨 등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알라딘은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바탕한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초연 이래 10년 동안 전 세계 누적 관객 2천만 명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에선 배우들이 단체로 선보이는 군무가 작품의 하이라이트라 평가받는데요. 제작사는 국내 공연 동안 최고 수준의 앙상블과 스윙 배우들이 무대를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컬처 김진현이었습니다.